방북한 해외 집단, 환기의 키스테리 발작 중지하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쇼 하지 말고 문재인 먼저 하야하라 이것이 민심이고 국민의 희망이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반민주당 최고위에서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참으로 기절초풍할 일이다 미친 개가 한밤중에 달보고 짖는 소위 같다 너희들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냐 문바들이고 백개문들이고 민주건달 기생충들이 아니냐 촛불 난동 홍의병들이고 종북 좌팔 주사파들이 아닌가 또한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누가 사면해달라고 부탁했느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똥 묻은 돼지가 겨 묻은 돼지를 나무라는 격이다 촛불 광란 홍의병들아 박근혜 대통령의 죄가 뭐냐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타 정유라가 말 세 마리 빌려 탄 게 뇌물 문재인 코로나 공포 정권은 반성하고 즉각 하야 하는 것이 국민의 공감대다 많은 지식인과 지성인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20세기 철학자 칼리아스퍼스가 말하는 기축시대 전으로 돌아갔다고 한탄하고 절규하고 있다 기축시대를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거듭나고 인류 정신문명의 기본축이 된다는 의미이다 기축시대 전에는 인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약육강식의 비정상 야만시대 강자가 약자를 때려 죽여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상태로서 개퇴지만도 못한 시대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축시대 전의 짐승 본성 상태에 머물러 있다 거여 여당의 입법 독재 3년 상임위원장 삭스 2독식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강행 등 의회 독재 그러고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북부려움을 모르는 후한 무치의 극치 기축시대 전으로 돌아갔다 조국 윤리향 추미애 변창흥 오거돈 박원순 등의 철면피 같은 후한 무치 기축시대 이전으로 돌아가 짐승의 본능을 최고조로 발휘하고 있다 매년 수만 채의 새 아파트 수요가 증가함에도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얼토당토하는 공공임대주택 호텔 개조 원룸공법 임대주택이 아늑하고 살만하다고 국민 염장을 지르는 문재인의 인지부조화 발언과 부동산 복등 정책 동서고금에 듣지 못하는 소득주도성장 기획화 협상 실패와 국제적 왕따 탈원전 정책으로 이천조가 날아가는 미치광이지 오한 바이러스 입국을 막지 못한 살인마 정권 슈퍼 전파자는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고 있다 3년 반동안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부전직 대통령과 4명의 국정원장 대법원장 장관 차관 등 선조시대의 천여명을 학살한 기축사화의 법금가는 정치보복과 자유파 교멸 작전으로 거예 공산사회주의 구분응선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촛불광난의 불법 사기 탄핵과 불법 정권 찬탈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 마치 유태인 수백만을 학살했던 나치 수매부 역시 죄의식이 없었던 것처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쇼하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 원상복귀만이 답이고 정도이다 집단관계 집단 이스테리가 온 나라에 발작하는 작금의 상황 증오와 적개심 그리고 분열로 대한민국은 암흑의 토널로 들어갔다 촛불광난 홍의병들이여 집단관계 집단 이스테리 발작을 당장 중단하라 강천의 득태 강천의 득태